창세기 7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 심판으로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외에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여러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수많은 질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사람은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죄를 지었을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동물들은 무슨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어제도 언급했지만 바다 생물은 왜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질문합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아 죽었을까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심판을 받아 죽은 일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기는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질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습니다 그 8명은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8명을 남기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우리의 질문이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8명은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남은 8명이 희망이 아니라 8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심판에서 살아 남은 8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홍수 심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과 같은 상황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떠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생겨서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남겨두신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풍성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5천명 이상을 먹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8명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숫자 8은 태양을 상징했고 유대인에게 8은 긍정적인 숫자이며 완벽한 지혜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숫자 8은 히브리어로 쉐모네라고 말합니다 쉐모네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 7이 가진 그 이상의 완전함과 풍성함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8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함과 풍성함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8일입니다 8일은 풍성함과 완전함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던 안식일 다음 날이 어떻게 풍성함과 완전함으로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한례를 행합니다 예수님도 출생 후 8일째 한례를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는 행위가 바로 8일째 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완전함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8일째 한례를 받는 이유이며 상징입니다 다윗이 2세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목받지 못하는 여덟 번째 막내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왕이 됩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풍성함과 완전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8과 관련되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인 8일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은혜의 풍성함과 완전함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적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의 기적을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남겨진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남겨두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기적을 주시는 역전의 기적을 주시는 끝좋은 인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기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홍수의 심판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두신 떡과 생선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몇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두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고 부활의 기적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역전을 주시며 끝 좋은 인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